니하오. 그죠? 프랑스어에다가 중국어내요. Would you like to? 당신은 뭐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Join in one in one world hello day. 여러분들은 월드 헬로데이에 join 하신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시하는 거죠. 제시. 제안하는 거죠. Only in. 당신이 그저 필요한 것은? To do.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Is. 뭐냐? To say hello. 아, to say hello. sorry. To say hello야. 뭐하는 거야? 헬로우라고 말하는 것이야. 그죠? 총정서죠. To? 몇 명에게? 열 명에게. Of more. 그 이상. 월드 헬로데이 began in 1973. 1974년. 3년에 시작했다. Because. 왜? 왜 시작했어? Of the war in the middle east. 왜? 미드 리스트가 어디냐? 얘들아. 미드 리스트. 중동. 중동이요. 그냥 중동이요. 똑같은 영어랑 한국말이야. 중동이야.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이게 시작된 거야. 그죠? 서수전쟁. 일어났죠. 그. 이스라엘. 난리 났죠? American brothers. 자. 미국에 있는 형제. 누구야? 브라이언과. 브라이언과. 마이콜. 맥콜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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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콜맥이니까. 저. 이스라엘사람이네요. 자. 맥콜맥이 원했습니다. 뭘? To help. 돕는 걸 원했어. Dream peace. 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돕는 걸 원했어. 그들은. 여기서 데이밀 누군이? 음. 저 형제. 와우. 땡큐. 얘들아 정신 잘하라. 지금 형제죠. 블리드. 믿었어. 뭐 어떻게 믿었냐. 나쁜 커뮤니케이션이 뭐야. 나쁜 대화가 시작합니다. 뭘 시작해?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send letters. 뭘 보냈어? 편지. 편지들을 보냈어. To the leaders of the country. Of every country. 자. 모든 국가들의 지도자들에게 뭘 보낸 거야? 편지를 보냈어. 무엇에 대해서? The first world holiday. 무엇에 대해서?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최초의 월드 헬로데이라는 것을 보냈죠. 빨리 꺼라. 빨리 꺼라. 야.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니? 음. 그. 월드 리더와 맥. 브라이언. 맥. 아. 맥. 아. 맥. 마이컬리야. 음. 그들은 누굽니까? 그. 형. 어? 형제야. 국가. 나라. 국가. 지도자들이야. 정답은? 형제들이죠. 형제. 브라이언. 브라이언. 브라이언이랑 누구야? 마이클이죠. 로스 썼습니다. in as many different languages. 최대한 다른 언어들을 최대한 썼어. 그들이 안고 있는 거. as. as they could.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했다는 거죠. the brothers. 그 형제들은 received. 받아 낸 거죠. 뭘 받아? replies. replies. replies 뜬 뭡니까? 아. 보지말고. replies 바로 나와야지. 네. replies 여러분들 다 넣었죠. 응? 어. 대답. 답장. 답장들을 받았어. 누구로부터? 16명의 지도자들로부터. 그 지도자들을 원했습니다. damn. 그거. damn. 이거. damn 누구야? 음. 그들이. 그들이 누군데? 그들이 누구야? 저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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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n. to make the world a yearling event. make them. want them. 이거. damn이 그거야? damn 형제입니까? 음. 없지 않나? 어. 맞죠. 형제죠. 형제들로 하여금. to make. 만들게 보냈어. world a yearling event. 그죠? 매년 하는. annual이죠. annual. 매년 열리는. 정확히 언제예요? 그게. 1973년이랍니다. 안녕. 그거 하는 날짜가 뭐. 언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지? the holiday. 아. 한번 더 가겠습니다. the holiday. 이. 휴일. 아. 땡큐. 이 휴일은 has been. 됐습니다.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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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슨 뜻이에요? 개최가. 그죠? 개최가 되고 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거죠? on the third Sunday. 언제야? 세번째 일요일이야. of November. November. 몇일이요? 11월. 11월. 11월이죠. 그죠? 11월. 11월 셋째 주 일요일입니다. 이때가 바로 보다. world holiday입니다. every year. since then. 그때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from 180 countries. 180억의 국가들이 have joined. 뭐한가? 참가했어. in honor. in honor. world holiday. 그죠? world holiday에 참가했어요. the brothers have received. 받았습니다. for raise. 뭐야? 칭찬을 받았어. from many world leaders. 많은 국가 지도자들에게. for their effort. 그들의 무력. 무력입니다. 무력. 여기 대응이 누군이 딱 investigations. 대응이 되니까 해. From the people who thought that they're mickly in love. 그리고